1월 10일 부동산 대책이 발표가 됐습니다 재개발 구역에 빌라를 투자하려는 그런 수요가 높아지고 있다 라고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재건축의 그 용적률이 너무 높다 보니 최근 추가 분담금의 이슈가 있었어요 그래서 시공사들도 이 재개발에서 좀 답을 좀 찾아야 되는 거 아닌가 라는 의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나 뭐 아직 그 재개발에 초기 사업지 같은 경우는 투자금이 적게 들어간다라는 이런 투자시장에서의 목소리들도 나오고 있고요 또 입지가 좋은 한강변 중심으로 투자를 하려는 이런 수요들도 지금 나오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좀 고민을 해 봐야 되는 게 재개발 투자라는 게 재건축 아파트보다도 규격화가 안 되어 있고 또 각각이 갖고 있는 지분과 또 평가 금액 이런 것들이 워낙 다르다 보니까 난이도가 높다라는 얘기들을 투자시장에서는 하고들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1월 10일 대책 이후 시간이 뭐 상당히 지났죠 그 이후 시장의 변화 동향 그리고 이렇게 어렵게 느껴지는 재건축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지금 말씀드린 재건축이 아니라 재개발이 되겠네요 재개발 시장 이야기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김예림 변호사님하고 오늘 재개발 이야기 그리고 또 주의할 점들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김예림 변호사입니다 네 지금 앞서서 제가 재건축 대비 재개발이 투자의 난이도가 좀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재개발 구역의 이런 빌라 투자 주의할 점들 뭐가 있을까요? 재건축 같은 경우에는 보통 아파트 단지를 중심으로 이뤄진다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아파트는 거의 비슷하게 생겼잖아요 그래서 거래 같은 것들도 좀 유사한 사례들이 많다라고 볼 수가 있고 또 아파트는 사실 공동주택이기 때문에 대지와 건물이 분리가 되어 있지가 않아요 그래서 대지집은 형태로 녹아 있죠 그래서 그 건물 자체를 거래를 하는 방식이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재개발은 좀 다양하다라고 보시면 돼요 매물 자체가 단독주택도 있고 또 다가구 주택 같은 것들도 있고 또 빌라처럼 세대가 분리되어 있는 다세대 주택들도 있고 또 심지어는 땅만 있는 경우들도 있어요 이런 경우에도 또 입주권을 받을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사업지 분석뿐만 아니라 매물 분석도 굉장히 잘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같은 빌라라고 하더라도 사실 그 똑같은 빌라가 여러 개 존재하는 사례는 잘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매물 자체도 다 이제 다른 조건으로 이제 시장에 나와 있는 경우가 많다라고 볼 수가 있어서 이 매물별로도 분석을 잘하셔야 투자 수익이 좀 달라질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라는 점을 염두에 두시고 일단 분양 자격이 좀 까다롭다라는 점을 보시고 그리고 투자 수익도 매물 분석 같은 것들 잘하셔야 된다라는 점을 염두에 두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지금 뭐 예전에 투자들을 하고 했었을 때 여러 가지 안 좋았던 사례들이 있었던 거로 알고 있는데 용산에도 한때 이런 투자에 대한 실패 또 위험 사례들이 있었거든요 이 사례들을 혹시 뭐 내용들을 좀 알고 계신지 어떤 사례가 뭐 좀 위험할 수 있는지 용산을 생각을 해보시면서 좀 얘기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재건축 같은 경우에는 뭐 특별한 경우 아니면은 이제 그 아파트 거래하시면 뭐 입주권이 나온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재개발은 그 조합원 자격 비롯해서 이제 분양 자격을 얻으시려고 하면은 토지 또는 건축물 소유자예요 그렇게 되면 토지만 소유한 경우도 있고 또 둘 다 소유한 경우도 있고 건물만 소유한 경우도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 또 이제 여기 그 재개발 구역 같은 경우에는 정상적인 허가받은 건축물도 있지만 이제 무허가 건축물 같은 것들도 일정 부분 요건을 충족을 하면은 입주권을 받을 수 있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나대지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재건축은 이제 아파트이기 때문에 뭐 이거를 부셔서 다시 새로 짓고 뭐 이것들은 불가능하잖아요 그거 자체가 재건축인 거니까 내부를 쪼개서 세대분리를 한다거나 뭐 이런 것들도 불가능하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 재개발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제 단독주택을 부수고 뭐 열세대에 다세대 주택으로 다시 짓는다거나 뭐 이런 쪼개기가 또 가능한 부분이 있어서 이렇게 되면은 이제 입주권을 늘리기 위해서 인위적으로 뭐 이런 투기 수요가 유입될 가능성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막기 위해서 뭐 여러 가지 지분 쪼개기를 막기 위한 규정들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좀 입주권 자체도 좀 분석하기가 어렵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실제로 이제 재개발 구역에 뭐 투자를 하셨다가 좀 쉽게 생각을 하신 거죠 그냥 매매가 있으면은 거기에 따라서 당연히 입주권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셔서 거래를 하셨는데 실제로 입주권이 안 나오거나 아니면 아예 모르는 사람이랑 공유하거나 뭐 이런 사례들이 좀 있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예를 들어 용산에서 가장 비싼 한남동이죠 한남동 재개발 같은 경우에도 이제 뭐 이 구역들은 사실 되게 오래된 구역이기 때문에 뭐 무허가 건물 같은 것들도 상당히 많거든요 근데 이제 무허가 건물 같은 경우에는 원래 이제 허가를 받지 않은 불법 건축물이잖아요 그렇게 되면 그 원래 이제 입주권까지 주는 거는 좀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원칙적으로는 입주권 못 받을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근데 이제 그 오래 이제 그 오래된 무허가 건물 이런 경우에는 좀 그 원래 사시던 원주민의 어떤 거주를 보호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뭐 이런 경우에는 또 일정 부분 입주권을 부여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 무허가 건물이 또 이제 중간에 사라져버린다거나 뭐 아니면은 이 요건을 갖췄다는 거 예를 들어서 이제 무허가 건물 같은 경우에는 조례와 정관을 보시면은 분양 자격을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 서울 같은 경우에는 89년 1월 24일 이전부터 있어야 되거든요 그리고 주거용 무허가 건물만 또 입주권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근데 이게 뭐 무허가 건물 확인원이나 뭐 이런 것들이 있으면 그나마 나은데 그게 아니라 그냥 뭐 이제 그 89년 1월 24일 이전에 이제 지어졌다라는 거를 밝힐 수 있는 자료가 좀 제한적이다라고 했을 때는 입주권을 못 받을 수도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거래할 때 굉장히 주의를 하셔야 되는데 실제로 이제 무허가 건물 뭐 한 10억 15억 이렇게 매수를 하셨는데 나중에 보니까 뭐 관련해서 입주권이 안 나온다거나 그리고 지붕이 하나로 연결돼 있어서 내부만 이제 쪼개진 형태라서 뭐 이게 세대별로 입주권이 안 나온다거나 이런 사고들이 상당히 많았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또 하나 이제 사고가 많은 사례는 뭐 무허가 건물이나 뭐 이런 특수 입주권 외에도 한 분이 이제 한 구역이 여러 개를 갖고 있다가 그중에 일부를 판다라고 했을 때는 또 단독 분양 자격이 그 인정이 안 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그 재개발 같은 경우에는 한 구역에 여러 채를 갖고 있어도 그 입주권이 하나밖에 안 나와요 세대별로 왜냐하면 그 투기 수요를 좀 막기 위한 목적인 거죠 근데 이제 그 보통 거래를 하시면서 매수인은 매도인이 그 구역에 여러 채를 갖고 있는지 알기가 쉽지가 않아요 직접 얘기하지 않으면 뭐 알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근데 이런 부분들을 이제 매도인도 사실 좀 그 재개발 분양 자격 자체를 잘 모르다 보니까 잘 모르는 거죠 그래서 거래를 그냥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분양 신청할 때 보니까 이제 내가 모르는 사람이랑 이제 공유를 하게 되는 공유를 해서 하나의 입주권을 받게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이제 뭐 매매 계약 취소나 뭐 여러 가지 형태로 가셔야 되는데 이런 분들 보면 보통 특약 작성도 제대로 안 돼 있는 경우가 많아서 이제 법적으로 좀 구제받긴 어려운 케이스들이 꽤 있다고 해서 안타깝다라는 생각이 들 때가 꽤 있어요 네 자 이렇게 뭐 빌라를 투자할 때 주의할 점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특히나 재개발 지역에는 투자를 할 때 이제 뭐 지역적인 부분들도 있겠지만 상품이 다양하게 있잖아요 다양한 상품이라고 기본적으로 얘기하면 신축도 있고 또 구축이라는 이런 주택도 혼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거를 좀 선택을 하고 투자를 해야 될까 라는 의견들 이런 것들을 시청자 분들도 궁금해 하시고 투자자 분들도 궁금해 하시는 것 같은데 일단 그 상품을 선정을 하기 전에 우선적으로 판단을 해 봐야 될 것은 빌라를 투자를 할 때 입지 선정을 잘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 입지가 갖고 있는 그 뭐랄까요 내재적인 가치를 통해서 개발을 했을 때 향후에 그 가격을 형성할 수 있다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이런 입지를 가지고 투자를 하실 때는 주변에 어떤 일자리들이 잘 갖춰져 있는지 이런 것들 잘 검토를 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빌라 투자를 할 때 사실 전세 가격에 대해서 굉장히 신중할 필요가 있는데 이 신중도 중에서도 어떤 걸 좀 중요하냐면 지금 세입자가 새롭게 나가고 나서 다시 대체되는 세입자를 찾을 수 있는 지역들 왜냐하면 빌라 투자라는 게 최소 6년에서 10년 이상은 꾸준히 투자를 하고 보유를 해야지 어떤 성과를 찾을 수 있는 그런 상품이거든요 근데 그 기간 안에 공실이라고 하면 소액으로 접근하는 이런 투자자들에게 리스크가 될 수 있다고 보여지고요 그렇다고 해서 전세 가격이 너무 높냐 높은 것을 선택을 하느냐가 좋냐 라고 본다면 또 그것도 주의를 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 빌라 시장에 불과 1, 2년 전만 해도 전세 사기라는 게 아주 극성을 했을 정도로 굉장히 위험 요소가 노출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매매가 대비했을 때 한 80에서 90% 정도 되는 이런 투자는 정말 좀 리스크를 감지를 해 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한 50에서 60% 정도의 비율 정도로 접근을 하는 게 좋지 않겠냐 라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만약에 신축을 선택을 하게 된다 라고 하면 필로티가 이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주차 면적을 얼마나 좀 확보를 했는지 이런 부분 하고요 또 그 너무 과한 이런 언덕에 위치를 한 빌라를 투자를 하게 된다면 임차 수요도 좀 어렵겠지만 향후에 개발 했을 때 공사 단위도가 너무 높아서 추가적으로 납부해야 되는 분담금 같은 경우가 꽤 높을 수 있다는 것 좀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개발하는 과정 안에서 신축하고 구축에 대한 감정평가에 대한 이런 것들도 고민들을 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예전에 신축이 무조건 나쁘다 구축이 무조건 좋다 이런 편견이 아니라 이런 것에 대해서 전문적인 좀 지식이 필요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뭐 김내림 변호사님한테 한번 여쭤보면은 신축하고 구축에 대해서 예전에 뭐 지분이 좀 무조건 넓다 이런 것들이 좋다라고 생각하고 빌라 투자 재개발된다라고 하면 무조건 오래된 거 사야 된다 이런 생각들을 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뭐 어떻습니까 이거 신축을 사는 게 좋아요 아니면 구축을 사는 게 좋습니까 사실 이제 상황에 따라 다르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때그때 이제 뭐 세제 혜택이라든가 그리고 이제 신축이라고 하더라도 사실 실투자금이 중요한 거잖아요 매매가도 중요하겠지만은 물론 그리고 이제 그 감정평가 받았을 때 이제 얼마나 높게 나오느냐 그 부분도 고려가 돼야 되는데 재개발 투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 투자 수익 계산하는 방법이 조금 복잡하게 느껴지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조합원으로써 싼 분양가에 이제 분양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라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내가 현재 집을 갖고 있다 이 집은 좀 현물 철저하는 개념으로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감정평가를 할 거예요 그럼 감정평가를 해서 거기에 비례율이라는 지표를 곱하는데 그냥 대략 감정평가 금액으로 뭐 보시면 일단은 복잡하니까 비례율 같은 것들은 그러면 이제 내가 가지고 있는 집에 감정평가가 높게 나올수록 내가 이제 부담해야 되는 그 조합원 분양가와의 차액은 또 현금으로 내시는 거니까 그 추가 분담금이 줄어들게 되는 구조다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 신축과 구축 이제 예전에도 한번 물어보시던데 대지 지분이 더 넓은데 감정평가액이 더 적게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감정평가가 잘못된 게 아니냐라고 물어보시는데 그게 아니라 이런 빌라 같은 감정평가는 이제 거래 사례 주변에 이제 비슷한 그 사례가 거래된 이런 금액들을 참고해서 평가를 하기 때문에 대지 지분이 꼭 중요하지는 않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이 구축 같은 경우에는 근데 상대적으로 대지 지분으로 좀 가늠을 해보는 게 건물값이 없다라고 볼 수가 있잖아요 건물이 오래되면 그렇기 때문에 이제 대지 지분으로 대략적으로 가늠을 해보는 건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제 빌라가 어디에 위치해 있느냐 뭐 여러 가지 이제 요소들을 따져서 감정평가를 하는 거기 때문에 꼭 대지 지분이 넓다고 감정평가가 많이 나오고 뭐 이런 건 아니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신축 같은 경우에는 그 매매 시점에 따라 다르기는 하겠지만 이제 거의 뭐 지금 초기 단계 재개발이다라고 하면은 그 매매가에 육박해서 감정평가 금액이 나온다라고 보시면 대략적으로 맞아요 그리고 이제 실투자금 면에서도 사실 신축 같은 경우에는 뭐 전세를 끼고 투자를 하신다라고 하면은 전세를 좀 안정적으로 맞출 수 있는 장점이 있죠 그리고 이제 구축과 비교했을 때도 뭐 여러 가지 들어가는 비용이라던가 뭐 전세가 비율이라던가 뭐 이런 것들 고려하셨을 때는 실제 투자금은 좀 비슷할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매매가 가깝게 이제 어느 단계에 들어가느냐에 따라 다르긴 하겠지만 감정평가 금액을 또 높게 받을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이제 그 실투자금은 좀 비슷할 수 있는데 나중에 내는 돈은 좀 줄어들 수 있는 그런 장점이 또 있을 수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이번 대책에 따르면 또 이제 올해 내년에 짓는 신축빌라 같은 경우에는 주택수에 포함을 안 하겠다라는 거잖아요 뭐 양도세, 취득세, 종부세 부과할 때 그래서 이런 점들 잘 활용하셔서 투자 가치가 있는 곳에 좋은 입지에 있는 그런 이제 그 뭐 신축빌라 같은 것들 매수하셔도 충분히 뭐 좋은 시점으로 보이기는 해요 네 그렇군요 어 근데 이제 뭐 재개발 구역 같은 경우에서 그 무허가 건물 그 이슈도 크거든요 무허가 건물을 갖고 좀 투자를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과거도 그렇고 뭐 최근 들어서도 조합원 입주권이 나오는 뭐 그런 내용들 이런 것들을 알고 투자 시장에 있다 보니까 투자들에 대해서 생각들을 하고 고려를 하는 그 대상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한남동 재개발 같은 경우는 보니까 무허가 건물이 뭐 한 10억이 넘는 그런 수준의 시세가 형성이 되고도 있고요 또 사실 이 무허가 건물이라는 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면 객관적인 그런 뭐 가치를 가늠하기가 좀 어렵잖아요 그래서 자칫 잘못하면은 이 그 뭐 이제 입주권이 나오면 모르겠지만 나오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엄청난 손해를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정말 이 무허가 건물 같은 경우는 신축 뭐 주택 신축빌라 이거 투자하는 것보다 더 난이도가 있을 것 같은데 주의할 점 더 많지 않을까요 이건 이 무허가 건물은 웬만하면 투자하기가 정말 어려운 매물이다라고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뭐 잘 모르시고 이제 투자하셨다가 입주권 안 나오거나 뭐 아예 철거돼 버리거나 이런 사례들도 저는 상당히 많이 봤기 때문에 좀 사전 검토가 필요한 매물이다라고 볼 수가 있고 이 무허가 건물을 이제 말씀하신 대로 객관적으로 감정평가하면은 뭐 몇백만 원 나오는 경우도 꽤 있어요 그러면은 그 가치 자체는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이제 조합에다가 이 무허가 건물을 현물 출자하는 듯이 인정받을 수 있는 금액은 별로 없어요 근데 그 말은 뭐냐면은 이제 나중에 이제 조합원 분양가로 분양을 받을 때 내야 되는 추가 분담금이 많아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완공이 가까워지고 입주가 가까워질수록 무허가 건물 같은 경우에는 이제 거래가 좀 어려워질 수 있다 왜냐하면 뒤에 들어갈 돈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점들을 고려하셔서 이제 무허가 건물 거래를 하셔야 되는 거고 그리고 실제로 이제 무허가 건물은 그 재개발 구역에서 거래가 되는 매매 금액을 보면은 아까 말씀드린 그 권리가액 그래서 이 현물 출자했을 때 내가 인정받을 수 있는 금액 대략적으로 뭐 감정평가 금액으로 보시면 되는데 여기에 이제 나중에 쌍값에 분양받을 수 있기 때문에 프리미엄이라는 돈이 붙어서 거래가 돼요 그래서 이 권리가액과 프리미엄을 더한 게 매매 가격이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무허가 건물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막 몇백만 원인 경우도 꽤 많거든요 그러면은 프리미엄만으로 거래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매매 가격 자체는 낮아요 그러니까 초기 투자금이 적게 될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인기가 있는 상품이긴 하거든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프리미엄도 일반적으로 허가를 받은 거축물에 비해서는 더 높게 형성돼 있는 경우들이 꽤 있다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이제 뒤로 갈수록 좀 그 거래 시점을 잘 보셔야 되는 게 추가 분담금이 많이 이제 납부를 해야 되는 부분들 고려를 하시면은 프리미엄을 더 높게 주고 이제 무허가 건물을 매수하는 거는 좀 신중하셔야 된다라는 거고요 그런데 이제 이 무허가 건물 같은 경우에도 이제 그 말씀하신 것처럼 한남동 같은 데는 프리미엄만 거의 10억 가까이 붙어 있으니까 10억을 넘게 주고 사시는 거예요 쓰러져가는 무허가 건물을 입주권 받으시려고 그런데 이게 입주권이 안 나온다라고 하면은 감정평가에 보면 몇 백만 원 몇 천만 원 나오는 거니까 그 금액만큼밖에 인정을 못 받게 되는 거라서 투자금 전액을 날린다라고 보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무허가 건물은 원칙적으로 입주권이 안 나오는 매물이기 때문에 사전에 검토를 상당히 잘 하셔야 되고 객관적인 자료가 뒷받침되는 게 아니면은 사실 거래하시는 거는 좀 지양을 하셔야 된다라는 점을 좀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렇군요 자 그래가지고 뭐 많은 분들 같은 경우는 재개발 구역의 이런 소액으로 접근할 수 있는 투자 지역들 이런 것들을 참 고민들을 많이들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것들이 좀 좋겠냐라고 생각들 하시는데 제가 좀 픽하는 그런 지역들도 있고 또 변호사님께서 생각해 보시는 여러 지역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만약에 좀 여유가 있고 어떤 거래를 좀 장기적으로 하겠다 그리고 좀 실거주까지도 겸하겠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저 개인적으로 본다라면은 물론 일단은 금액이 좀 크게 들어간다라는 거 좀 참고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 성수동 일대의 지도를 보시게 된다면 그 성수동 일대의 이 지역이 조금 미래가 굉장히 좀 각광 받을 수 있는 곳 아닐까라고 보거든요 물론 이 강남의 대체 주거지라는 평가들이 있긴 합니다 그 외적으로도 본다라면 이 성수동이라는 지역이 갖고 있는 뭐 그 추삭복합 형태의 이런 개발 그 다음에 녹지를 형성으로 하고 있고 한강을 끼고 있다는 거 이런 점들이 있기 때문에 각광을 받을 수 있다고 보여지고요 또 아쿠정동하고의 그 연계성들이 크기 때문에 이런 시너지가 향후에 개발됐을 때 엄청난 큰 메리트를 가져올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만약에 이 가격이 너무 부담스럽다 라고 생각되면 조금 저렴하게 접근을 해보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합정동 일대 이 지역이라든지 망원동 일대 이 지역들을 잘 살펴보신다면 소액으로 좀 접근을 할 수 있는 곳들이 있거든요 투자금액이 한 1억대 후반 2억대 초반 정도를 보시게 된다면 향후에 강남과의 가격들 뭐 이런 것들하고는 물론 차이는 있겠지만 가성비가 아주 괜찮은 투자 지역이다 라고 볼 수 있고 서울에서 가장 핵심이라는 한강을 끼고 있는 곳들 이런 것들이기 때문에 잘 한번 살펴보고 투자 전략들을 세워보신다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개발 관련돼 가지고 김변호사님께서도 여러 지역들을 잘 알고 계실 텐데 투자할 만한 곳들 소액으로 좀 접근할 수 있는 곳들 뭐 이런 것들이 좀 있을까요? 좋은 지역 추천을 해주셨는데 만약에 내 투자금이 한 2, 3억 된다라고 하면 말씀하신 그런 지역들에 투자하시는 게 당연히 좋겠죠 근데 이제 금액이 1억 미만으로 투자를 하신다라고 하면 상당히 잘 찾으셔야 돼요 그래서 재개발 같은 경우에는 좀 사업지 분석을 잘 하셔야 된다라는 거고요 왜냐하면 이게 거래라는 거는 사실 좋은 지역은 수요가 많기 때문에 당연히 가격이 오를 수밖에 없는 부분은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선별해서 이제 소액으로 투자하는 거는 정말 좀 어려운 일이다 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래도 서울 같은 경우도 잘 찾아보시면 1억 이하로 투자할 수 있는 곳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입지를 좀 보고 하시면 되는데 뭐 답심리 쪽에도 사실 뭐 이런 재개발 구역이라던가 모아타운 후보지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곳들도 1억 미만으로 이제 투자할 수 있는 투자처들이 간혹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 잘 찾아보시면 좋겠고 그리고 뭐 그 뭐 예를 들어 신림동 쪽 그라던가 난곡동 쪽 뭐 이쪽도 아직까지는 많이 저평가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향후에 뭐 이런 곳들은 또 이제 그 뭐 역 같은 것들이 생긴다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렇게 됐을 때는 이제 가치가 많이 오를 수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만약에 1억 미만 투자처를 좀 찾으신다라고 하면은 이런 곳들을 좀 보시는 것도 방법일 것 같아요 네 자 오늘 그 재개발 관련된 그 투자의 주의사항 또 투자에 대한 지역들 뭐 이런 부분을 전반적으로 살펴봤습니다 역시 재개발이라는 게 재건축 대비했을 때 난이도가 상당히 높은 그런 투자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 이런 곳에서도 소액으로 접근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은 굉장히 향후에 큰 프리미엄을 갖다 줄 수 있는 아주 투자에 뭐 좋은 상품이 되기도 하는데요 또 한편으로 보면 이렇게 소액으로 접근한다라는 것은 정말 옥석을 가려야 되는 그런 상품이고 이런 옥석 안에서도 실수가 발생된다면 자산의 큰 리스크를 가져다 줄 수 있기 때문에 주의점이 꼭 필요한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지비슈를 지속적으로 시청을 해 주신다면 주의점들도 체크를 해드리고 또 관련된 상담이라든지 사례들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좀 투자를 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고 또 여러분들이 좋은 방향을 갈 수 있도록 그 제안들을 꾸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지비슈 재개발 빌라 관련돼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자 오늘은 저희가 여기까지 하겠고요 다음 이 시간에도 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시청에 나오는 연락처로 많은 신청 부탁드립니다 또 다른 세상을 맞이하라 낡은 정보를 지워라 새로운 감각을 익혀라 변화하는 미래에 맞서라 편향된 지각을 버리고 얽혀있는 도시 속 독보적인 가치를 쟁취해라 당신이 만드는 미래의 귀에 도시와 경제 라고 이어서 찾아봐요 최상 dere 감사합니다.